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경영진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 이 자동차 매출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에서 AI 회사로 보기 시작할 거다. 테슬라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 10%로 목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10%만 해도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보다는 한 30배 정도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대회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것은 연 매출을 1조 달러까지 끌어내겠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보고요. 곱하기 20인의 25의 기업 평가는 테크 기업 같은 경우나 AI 기업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무리한 기업 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테슬라 폭발 성장 시나리오라는 책을 출간하셔가지고 컬러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디자이너 몫이죠. 아무튼 이렇게 빨리 폭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사실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최근에 테슬라 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나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이 책에도 담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책이 좀 늦게 나왔던 이유는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썼고요. 그런데 1분기 컨퍼런스 콜을 보니까 완전히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출판을 스톱하고 다시 앞부분 거의 한 4분의 1을 다시 쓰다시피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테슬라의 전략이 4월 23일 날 있었던, 2024년 4월 23일 날 있었던 테슬라의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명확하게 시장에서 안개처럼 끼어 있는 테슬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중국 차의 저 거침없는 공세에 과연 테슬라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딜리버리 숫자는 4월 1일 날 발표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테슬라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로이터에서도 나오면서 테슬라가 일명 모델2, 2만 5천 달러의 저가 차량을 포기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일론 머스크는 또 부정도 하고 아니야 8월 8일 날 로봇 택시 공개할 거야 얘기를 했는데 전략에 퍼즐을 맞춰줘야 되는데 퍼즐이 맞지 않았는데 4월 23일 날 퍼즐을 맞춰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6월 14일 날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이 퍼즐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낙인 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에서 원래도 FST나 AI 기술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재무제표상에서 증명될 수 있는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테슬라 이코시스템이라는 것을 발표를 4월 24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첫 번째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AI 기업이라는 건 아직까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이 2022년 1분기 때 자동차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했던 비율이 한 91%였어요 그런데 2024년 1분기는 여러분 81%로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은 증가했는데 거기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경영진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 이 자동차 매출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의 판매 대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 판매 대수를 늘리겠다는 것을 1월 14일 날 커튼에 가려진 자동차 세대를 선보였잖아요 도대체 그 안에 들어간 차가 무엇일까 그래서 자동차 전략도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도 가져가지만 AI에서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 명확하게 매출 성장세를 그려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일부에서는 로봇 택시가 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FSD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테슬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캐시오드, 돈나무 원님의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로봇 택시에서 AI의 매출이 발생할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6월 14일 날 있었던 주주총에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옵티머스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을 가져올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매출 1조 달러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까지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0 승수를 하는 20도 기업 가치를 옵티머스 혼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0년 안에 10년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에서 AI 매출에 대해서 옵티머스도 AI 매출이니까요 AI 로봇이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차 전략과 관련돼서 원래 여러분 1월 말에 있었던 2024년 올해 1월 말에 있었던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넥스트 제네레이션 플랫폼에 작동하게 된다 여러분 프로토타입에서 모델이 실제로 생산 들어가는 것은 거의 100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 작업을 2025년 하반기에 시작을 하겠다 그런데 이 플랫폼에서 저가형 모델2도 생산하지만 로보택시 모델도 생산하겠다 사실은 저가형 모델2하고 로보택시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 두 개 세 개 될 수 있겠죠 스티어링 휠이 없다 똑같은 모델인데 스티어링 휠이 없다 브레이크 페달이 없다 가스 페달이 없다 이러한 페달과 스티어링 휠이 없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뿐 로보택시와 2만 5천 달러짜리 모델2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돌아가면 로보택시가 처음부터 대량 생산이 안 돼도 좋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수십만 대가 달릴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델2는 빨리 생산되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랑 기관 투자자들 생각하기 그때 되면 이미 중국 차가 2025년 하반기라는 건 2026년부터 본격화된다라는 거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중국 차가 거의 세상을 휩쓸어버릴 건데 너무 늦은 반응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4월 23일 일론 머스카 짜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언젠가지는 넥스트 제너리션 플랫폼에서 모델2가 생산되겠지만 그 전부터 조금 저렴한 더 저렴한 차량을 만들겠다 지금의 3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짜리보다는 저렴한 부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만드느냐 넥스트 제너리션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모델3 플랫폼과 모델Y 플랫폼에서 추가 큰 설비 투자 없이 카펙스 투자 없이 한국에서는 카펙스라고 그러나요 kpx라고 그러나요 둘 다 해도 되나요 kpx? 네 kpx 투자 없이 여기서 아마 모델3의 조금 작은 버전 모델Y의 작은 버전을 만들어서 한 3만 달러 정도짜리를 만들어내면 미국 같은 경우 보조금 7500달러를 받으면 2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가니까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죠 이런 차량을 2025년 상반기부터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약 1년 가까이 적게는 한 8개월 정도 가까이 저가 차량의 생산 시기를 앞당기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동차 시장에서의 중국 시장의 경쟁을 의식하지 않는 거 아니다 여기에만 해서 대응 속도를 빨리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통신이 얘기했던 넥스트 제너리션 플랫폼에서 모델2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로봇택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번 8월 8일 로봇택시가 공개된다고 해서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 넥스트 제너리션 플랫폼에서 로봇택시를 생산하겠다 그럼 로봇택시는 현실적으로 2026년부터 시범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범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은 이미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러한 로봇택시의 허가권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중국도 여러분들 지난주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상하이에서 FST가 지금 통과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FST나 로봇택시의 실험에 중국 단 10개 도시가 있으니까 지금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고 로봇택시 같은 경우에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약 80%가 2019년 되면 로봇택시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로봇택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천천히 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그것도 그냥 안전한 게 아니라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들 택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카카오티가 갖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서울시의 전국에서의 출퇴근 시간에 어디에 사람들이 몰려서 A포인트에서 B포인트로 몇 명이 이동하고 A포인트에서 C포인트로 몇 명이 이동하는지를 실시간 시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 사실은 택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적된 데이터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입장에서 뉴욕의 출퇴근 시간의 이동 경로를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한가량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버로부터 그 데이터를 사든지 아니면 테슬라 스스로가 조금씩 하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시점은 충분히 2028년이나 2029년으로 연기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때 짜장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확정해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AI 매출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전부터 저는 2025년, 2026년부터 저는 내년에 FSD 버전 13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늦어도 내년에는 2025년에 FSD 버전 13이 나오면 버전 13부터는 저는 채택률 테이크레이트라고 하는 채택률이 최소 10%, 중간값이 20% 책에도 썼지만 많게는 한 40%까지 갈 수 있다 북미에서 그런데 40%만 가지 않더라도 20%만 가더라도 연간 4억 달러의 매출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간 4억 달러면 2013년 테슬라의 전체 매출이 175억 달러였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 있는 AI 매출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항상 기술 발전이라는 걸 여러분은 리니하게 즉 1차 함수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익스포네셜하게 성장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기술의 S커브라고 얘기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만하게 가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잠재력을 가지고 주가는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테슬라 증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로봇 택시는 조금 더 뒤에 있는 일이고 가장 먼저는 이 FASD의 채택률 우리 저는 올해는 실적 발표에서는 어닝콜에서는 발표가 되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발표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때부터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에서 AI 회사로 보기 시작할 거다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6월 14일에 있었던 주재총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일론 머스크가 내년 2025년부터 약 1000대의 옵티머스가 아직은 프로토타입이겠죠 테슬라 공장에서 작동을 업무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천대의 옵티머스가 이걸 시작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AI 로봇 시장이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의 시그날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 정부가 2023년 11월 국가산업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 노동자 1000명당 200대 로봇을 배치하겠다 아니 엄청난 그런 로봇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 가뜩이나 인구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내면요 최소한 4천만 대의 로봇이 필요한 건데 저는 2026년에 4천만 대가 중국에서 깔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30년대까지 가면 가는 거고 중국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꼬라받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무슨 AI 로봇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대단히 성능이 빨리 개선되고 있고요 로봇과 AI가 만나면서 지금 이 성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을 키우는 전략은 중국의 요즘 여러분 이제 전기차 여러분들이 가짜로 안 보시잖아요 사실 2022년까지만 해도 저만 해도 특히 우리나라 돈 500만 원짜리 전기차 만들고 그러면 전기문도 손으로 올려야 되고 창문도 이런 상황들 보면서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올해 베이징 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 임원진들도 가서 경악을 하고 오고 유럽에 있는 언론들도 가서 미국에 있는 언론들도 가서 어떻게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수준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 세계의 탑클래스까지 어떻게 이렇게 풍질면에서도 가격 경쟁률은 말할 것도 없고 발전했는가를 놀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썼던 중국 정부의 전략이 뭐였냐면 약 2천여 개의 전기차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망해요 망하면서 에란 회사가 망하는데 얘가 그래도 그나마 브레이크 기술은 좀 발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인쇄해서 옆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망해요 그런데 얘는 브레이크 기술을 조금 더 진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자라면 차카 임포테인먼트 기술을 좀 발전시켰다든지 또 이 친구는 예를 들자면 다른 기술을 조금 발전시켰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망하면서 망하면서 기술들이 통합되는 과정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업체들을 예를 들자면 BYD도 많이 사요 그래서 BYD의 차량 한 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하고 유리 빼고는 다 100% BYD가 만들거든요 그렇게 수직 계열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배터리는 당연히 BYD가 만들지만 세계 3위 배터리 업체죠 만들지만 이러한 다른 망한 기업들에서 이걸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클러스터처럼 2천 개를 지원했다가 결국은 글로벌 플레이어 7개하고 10개를 남기는 전략이 전기차에서의 중국 정부의 정책이었고 이것을 그대로 카피캣으로 해서 지금 AI 로봇에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2천 개가 아니라 3천 개의 AI 로봇 회사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성공한 다음에 결국은 2027년 이후에는 7개에서 10개만 남기겠다 그러니까 경쟁 치열하게 해서 7개에서 10개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 엔비디아도 여러분 퓨규어 AI에 투자하고 있고 생츄어리 AI에 투자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도 지금 AI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데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금 이미 공장이 짓고 있어서 연간 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AI 로봇을 생산하는 것이 지금 미국 조지아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아마존의 물류창고로 들어가는 거고 퓨규어 AI 같은 경우엔 BMW랑 계약을 했고 앱트로닉스 AI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넷셋 벤츠하고 지금 계약을 한 상태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공장이에요 즉 우선 자동차 공장으로 AI 로봇이 들어가는 것들이 2025년부터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뤄질 것이고 이론 머스크가 이번에 6월 14일 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테슬라의 목표는 궁극적인 앞으로 1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년 안에 이뤄질 AI 로봇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 속에서 시장 점유율 10%로 목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10%만 해도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보다는 한 30배 정도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AI 로봇 시장이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단일 시장 중에는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 AI 로봇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대회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거대한 시장에 출현을 두고서 세계 각국의 빅테크들과 정부들이 여기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누가 시장을 주로 해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AI 로봇은 판매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2만 달러로 목표를 하는데 처음부터 2만 달러로 사람들이 사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AI 로봇의 장점이자 단점은 항상 클라우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월 사용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구동률 구동률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 2만 달러씩 우리는 우리 공장에는 100대가 필요하고 1000대가 필요한데 그러면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부담이 돼서 월 구동료로 가져가면 이 로봇이 대체하는 인간 노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체하는 인간 노동의 최소한 시간당 노동력보다 훨씬 더 아껴낸다면 월 구동료가 그 인건비 아껴내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 단위에서는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월 구동료가 예를 들자면 테슬라가 지금 목표라는 것은 2030년 정도에서 약 1억 대의 옵티머스가 세계에 깔리는 거예요 그럼 1억 대에서 월 얼마씩이 나온다라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에다가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목표로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월 연 매출을 1조 달러까지 끌어내겠다 1조 달러까지 끌어낼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이 아니라 2030년 정도에 그렇게 되면 곱하기 20이나 25의 기업 평가는 테크 기업 같은 경우나 AI 기업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무리한 기업 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가 2000달러 시대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의 결은 옵티머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최소한 20배 갈 거다 로봇 택시나 FST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안 가고 옵티머스는 가도 10배 간다 라고 얘기한 거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로봇 택시만으로 10배 갈 수 있다 주가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로봇 택시로 10배 간다는 것은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로봇 택시라는 건 옵티머스 로봇은 공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안전도 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네요 그런데 로봇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이 있다면 같이 타겠습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12.4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고 폭발적으로 엔드 투 엔드 AI가 성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유튜버들이 지금 타는 모습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유튜브에서 트래픽 올리려고 하니까 찍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거기다가 부모님 태우고 자식들 태우고 가자 얘야 달려라 테슬라 이러진 않거든요 이것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더 걸릴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보다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매출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 왜냐하면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AI는 FSD입니다 왜 지금 AI 생태계 일론 머스크가 4월 23일에 발표했던 테슬라의 생태계를 보면 정 가운데 테슬라의 AI FSD가 있어요 FSD가 한쪽으로 가면 차량이 판매되면서 FSD가 있으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스마트폰이 된다 즉 FSD가 없는 차량은 옛날에 있는 우리 피처폰이다 그리고 FSD가 있는 차량은 스마트폰이 된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만 FSD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포드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차에도 FSD를 라이선싱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로봇 택시를 통해서도 매출을 낼 거다 그리고 이 FSD를 옵티머스도 만든다 그러니까 AI 로봇에서 중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뇌를 차지하는 AI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여러분 AI가 없는 로보틱스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에는 AI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개발자는 많지만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은 또는 요즘 신기하게 커피를 만드는 로봇 이런 것들은 정말 1mm까지 움직이는 걸 다 미리 계산해서 입력해 놓은 거예요 룰베이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갑자기 하다가 몽키가 떨어졌어요 작업장은 주워야 돼요 이번에 피규어 AI 보면 먹는 걸 집어달라고 했더니 사과라는 말을 안 하고 먹는 걸 집어달라고 했더니 사과라는 걸 인식하고 사과의 거리가 어디 있다라는 거 아니라 흐트러 놓은 거거든요 알아서 사과 찾아가서 들어주고 사과를 잡을 때 힘 조절하거든요 이거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면 흔히 말해서 으스러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맞춰서 힘 조절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자율성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높은 수준의 AI가 있어야 되는 거고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쓰이고 있는 FSD를 그대로 옵티머스에 입고 파인튜닝을 합니다 즉 공장에서는 자동차는 예를 들자라면 한 2cm 정도 높이의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타이어로 밟고 지나갈 수 있지만 옵티머스 같은 게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균형 잡는 데 에너지 소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 1cm, 2cm의 턱도 인지하고 그것을 피해가서 발을 움직이는 이 정도의 추가적인 작업은 좀 있어야 되지만 FSD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되게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초기 애티머스 요즘에 전기구동으로 바꿨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전기구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구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덤볼링하고 점프하려면 엄청나게 에너지 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작업하라고 공장에 열어놨더니 한 30분 일하고서 저 에너지 다 썼는데요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시간 많게는 8시간 인간이 8시간 일하잖아요 아니면 4시간 일하고 점심 먹으러 가니까 그때라도 충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 4시간 또는 최대한 8시간은 작업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데 휴머노이드의 체구가 크지가 않단 말이죠 여기에 배터리가 가슴 파괴 들어가는 건데 이 적은 공간 들어가요 자동차만큼 크지도 않잖아요 여기에 4시간 정도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테슬라는 4680 배터리를 집어있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구동기죠 구동기가 이제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구동기가 흔히 말하는 전기 모터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리니어하게만 움직이는 구동기가 존재하고 회전하는 구동기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다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라는 거죠 이것을 변형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저가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2만 달러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것은 자유도가 디그리라고 하는데 22도까지 가능하면 이건 거의 피아노도 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손과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아마존의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웨어하우스에서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것만 하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선줄을 2km가 넘는 전선줄을 갖다가 200m로 줄였지만 그 전선줄을 갖다가 차 안에다 놓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섬세한 손가락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정용 로봇으로도 확대되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다림질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다림질을 하거나 빨래를 걸거나 세탁을 하거나 나중에는 설거지까지 하거나 집안 청소를 하거나 반려견에 사료를 주거나 이러려면 디그리 그러니까 자유도가 되게 좋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티모스는 그 부분에서 벌써 많이 진척되어 있다는 것 25도라는 것, 22도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앞서가고 있고 일러 머스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쯤 모델을 실물로 공개해 줄 거냐 그랬더니 공개하면 뭐 뭐 뭐 기업들이 특히 뭐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복사해간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국 히머노이들로 보면 옵티머스 거의 카피캣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도 한 대단히 앞서 나오고 있고 쫓아오고 있고 그래가면 중국은 당장 깔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옵티머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반비 나왔을 때에서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2 나오는 데까지 여러분 2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FSC도 엔드투엔드 AI로 10위로 가면서 되게 빠르게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러 머스크가 얘기했던 6월 14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AI의 구체적인 재무제표상의 매출은 옵티머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옵티머스가 핵심인데 옵티머스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AI인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FSD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발달이 되어야지만 사실 옵티머스에도 적용을 하는 거고 앞서서 제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중요한 게 버전 13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을 알아야지 투자자들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FSD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AI 기술 자체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인터벤션 얼마나 FSD를 쓰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다가 이거 FSD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개입하는 것 이 수치가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FSD의 11버전과 12버전은 역사적으로 다른 11에서 12로 넘어가네요 10일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룰베이스예요 인간이 룰을 집어여서 AI가 작동되는 겁니다 인간이 룰을 집어여고 AI가 주로 어디에서 작동되냐면 센싱에서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전을 쓰잖아요 컴퓨터 비전 즉 카메라로 쓰는 비전 옴니라는 기술을 지금 테슬라는 채택을 하고 있고 카메라로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갑자기 뛰어놓은 아이들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속도를 줄인다든지 차가 출발하고 회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센싱을 AI가 했었고 한쪽에는 전문용어로 휴레스틱 코드라고 하는데 인간 룰베이스로 됐는데 이것이 C플러스로 작성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30만 줄에 해당을 해요 30만 줄을 다 딜리트합니다 삭제합니다 지금까지 개발했던 건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리고 이 룰을 뭘로 만드느냐 지금까지 FSD가 찍어놨던 방대한 동영상을 집어 잰 거예요 완전 100% 학습시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신경망에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는데 12버전이 생각보다 좀 느리게 깔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 하다 보니까 GPU가 너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데이터를 다 그런데 GPU를 보면 2023년에 여러분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많이 샀고요 여기에 구글과 아마존까지 합치면 이 4개 기업이 이런 말하는 H100 엔비디아 H100을 40%를 샀습니다 4개 기업이 전체 매출의 40% 테슬라는 10위권 안에 겨우 들었어요 10위예요 10위 사고 싶어도 못 샀겠네요 네 그러니까 겨우겨우 사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테슬라는 또 도조칩이라고 해서 도조 슈퍼컴퓨터에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그 자체 칩을 갖다가 TSMC에서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생산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집어여서 1월까지는 병목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4월 말 23일 날 얘기할 때 병목현상이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12.1, 12.2, 12.3 그리고 지금 12.4가 현재 테슬라 직원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점 법이 되게 크다라는 거고 이 FSTTracker.com이라고 해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을 하는 것이 있는데 고속도로 말고 시내 주행에서 지금 한국 킬로메터수로 하면 지금 800킬로메터까지 인터벤션이 없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800킬로까지는 인터벤션이 없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이 11버전에서는 400킬로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가 좋아진 겁니다 두 배가 뭐가 대단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익스포넨셜 기하급스 함수라는 것은 E의 N승 함수거든요 그러면 전체 좋아진 거에서 두 배가 좋아진 거고 12.4가 12.3 대비 일론 머스크는 두 배가 최소한 넘는다고 얘기하고 아크인베스먼트의 캐시부드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섯 배가 좋아졌다고 얘기했고 세게 모르시네요 그분도 항상 12.3에서 12.4가 아크인베스먼트는 다섯 배 좋아졌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배 좋아졌다 그리고 지금 기간 투자자들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간 투자자들도 테슬라의 FST를 경험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12.4 그리고 12.5로 갈 때가 12.4보다 테슬라 쪽에서 얘기하는 건 또 곱하기 2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2에서 13 가는데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12.3에서 12.4로 가는데 12.5로 가는데 지금 8월 8월까지 최소 목표가 테슬라가 12.5예요 8월 8월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면 12.5만 해도 13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좋아진다는 거고 저는 근데 공식적인 13 버전은 2025년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봐요 13 버전은 또 12보다는 질적으로 최소한 10배 정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00킬로가 8만 킬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제가 통계를 보면 흔히 말하는 물론 인터벤션이 사고는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는 12만 킬로미터마다 한 번씩 납니다 한국은 조금 서울은 더 자주 나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큰 접촉사고 어디 긁히고 이런 거 말고요 크게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보통 평균 12만 킬로마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2만 킬로까지는 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좀 너끈히 이겨주려면 사람보다 앞등이 좋으려면 20만 킬로마다 인터벤션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800킬로로 가고 그런다면 이것이 한 10배 정도가 좋아진다라면 8만 킬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한 두 배만 더 좋아져도 16만 킬로는 금방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깊소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12.4 그러니까 13이 아니라 14 버전 정도가 나올 때 로봇 택시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에도 로봇 택시를 돌릴 겁니다 그건 시험 운행이에요 시험 운행인 거고 지금 웨이모라든지 크루즈도 다시 시작을 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BYD라든지 다 로봇 택시를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행 정도는 지금 수준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1도 없이 아이들과 함께 로봇 택시에 탄다 이거는 15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15까지 가려면 그래도 2024년, 2025년까지는 2025년, 6년까지는 그렇죠 제가 예측하는 게 2025년에 13이 나온다는 거고 2021년마다 하나씩 나온다면 2026년 정도 돼야 14가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2027년 가야 15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저는 2027년 정도가 돼야 데이터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시험 운행에서 안정적인 평가도 사회적인 평가도 기자들이 또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여론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크인버스먼트에 이번에 나왔던 2029년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50%의 가능성으로 2,600달러를 가고 25%의 가능성으로 3,000달러를 가고 25%의 가능성으로 2,100달러를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미니몸 2,100달러를 간다는 거잖아요 캐스티브드의 말은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025년부터 로봇 택시가 상용화된다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조건 자체가 저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2025년부터 로봇 택시가 가니 그 매출이 누적되고 누적되면서 AI 매출이 급속하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2029년에는 미니몸 2,100달러 못해도 2,600달러 잘 나갈 경우 3,000달러를 아크인베스먼트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가장 큰 잘못은 로봇 택시의 상용화가 너무 일찍 잡혀있다는 거예요 2025년에 저는 2027년 정도가 현실적인 로봇 택시의 상용화의 시점인 거고 그때도 되게 더듬이 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수용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고 저항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타다 도입하는데 택시 운전사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서울에다가 로봇 택시를 갖다가 10만 대를 테슬라가 깐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매장 불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저항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택시에 상용화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일자리 상실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옵티머스는 의외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아니 옵티머스는 공중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언론에서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터미네이터 옛날 영화 호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 사회 여러분 전 세계에도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걱정이 될 게 뭐냐면 노동력 부족이죠 2026년에 OECD가 4월달에 2013년 4월달에 보고서를 냈어요 2026년에 한국은 10명이 일하면 9명이 55세 이상이에요 고령화 끝판왕이네 2025년에 여러분 30살 될 사람들은 이미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주노동자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지금 한국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2030년 40년 50년 가면요 2040년 같은 경우에는 이주노동자가 10배 정도 증가해야 돼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지금보다도 10배를 감내할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로봇을 도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중국도 로봇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은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부족을 메꿔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력수 곱하기 이 인력의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 증가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데 인력을 높여버리면 인력 곱하기 생산성이 경제력이잖아요 그 경제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는 거고 사회적 저항이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택시운전기자가 아니라 공장주거든요 그리고 노조도 계속해서 일자리 부족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위험한 용접이라든지 위험한 이런 업무부터 처음부터는 물건 좀 들어다 주겠죠 보조를 해 주겠죠 내가 들고 갈 거 얘가 들고 가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겠지만 천천히 시간당 일자리 우리식으로 하면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는 일자리들의 로봇들이 들어올 거고 그중에 20% 정도는 테슬라에게 갖다 줘야 될 거고 사용료로 이런 식으로 구동료 개념으로 가면서 바뀌면서 천천히 로봇들이 우리의 생산성 있는 흔히 말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블루 칼라의 영역으로 로봇들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언젠가는 꿈은 그래요 2040년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그 광고를 떠올리면서 여보 우리 부모님께 보일러 놔둘 게 아니라 우리 옵티머스 하나 드려드릴까 뭐 이러한 사이로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로봇 택시도 저는 중요한 테슬라의 AI 기술에 의한 매출이라고 보지만 이거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옵티머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산업 현장에 투여될 수 있고 이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 산업보다 훨씬 크고요 비교도 할 수 없게 크고요 자동차 산업보다 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에서의 어떤 매출 증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터하고 다르게 6월 14일 날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지금 현재 테슬라라는 책에다가 제가 쓴 책처럼 책에다가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북, 뉴 북을 쓴다 뉴 챕터가 아니라 뉴 북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1000대의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조합을 해보면 사실 FSD가 있고요 이게 버전 13 정도가 되면 채택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옵티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있는데 말씀하신 거를 보면 로보택시는 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FSD랑 옵티머스 이게 이제 공장에 들어와서 약간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것을 수치로 좀 보여준다 채택률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테슬라 주가가 좀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폭발적으로 움직이죠 물론 이제 그전에도 폭발적으로 그때부터는 상승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전에도 상승 포인트들이 있죠 예를 들면 8월 8일 로보택시를 보여줬는데 이거 될 것 같아 뭐라고 한다든지 또는 옵티머스가 1000대가 돌아가는 장면들이 영상이 나오는데 막 일을 해가지고 테슬라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든지 이러면 벌써 이제 주가는 항상 선만형을 하잖아요 이러한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특히 또 예를 들자라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1억대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거는 2030년의 일이지만 2027년에 예를 들자라면 혼다에서 뒤처지기만 하는 토요타에서 우리 그거 1000대 주문할게 5000대 주문할게 이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미국의 제조공장에서 우리도 500대 주문할게 이러면 이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6월 14일 날 좋은 소식을 몇 개 발표를 했어요 세마이트럭의 대량 생산에 대한 허가가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건 지금 여러분 아신 것처럼 너바다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세마이트럭의 생산 라인이 있는데 지금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대량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올해 말이 지난 이후에 세마이트럭이 대량 생산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번에 6월 14일 날 얘기했던 것 중에는 사이버트럭이 주당 1300대가 생산되고 있다 근데 이 정도의 속도라면 연말에 2500대는 무리 없이 갈 것 같다 주간 2500대라는 것은 한 달이면 만대잖아요 만대면 1년이면 10년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2025년의 생산 목표를 25만 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대기 수요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세마이트럭이 드디어 초기 단계와 여러분 대량 생산 단계에 갈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드디어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사이버트럭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손실이 나오는 것 재무제표상에 손실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무제표상에서 사이버트럭이 손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로스마진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쪽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이번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베일에 가려서 세 개의 차를 베일에 가려놨잖아요 사람들이 추론하는데 저 세 개가 무엇일까 첫째는 확실해요 내년 초부터 생산하는 거면 올해 말에 프로토타입을 선보여 주겠죠 선보여 줄 그 차 즉 저가용 차 즉 넥스트 제네레이션 플랫폼에서 생산되지는 않지만 모델3의 라인과 모델Y에서 생산될 새로운 저가 차량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로봇 택시가 될 거고 8월 8일에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넥스트 제네레이션 플랫폼이 생산해지지만 시제품 프로토타입은 몇 대 미리 한 10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 8월 8일에 공개될 두 대는 확실한 거예요 이게 한 대가 무엇일까 한 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던 로드스터 즉 스페이식스와 같이 개발했던 로드스터가 될 거라고 했는데 조금 커튼 크기가 크다 높다라고 봤을 때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한번 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8인승에서 10인승 밴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기아에서 나온 그게 뭐죠 카니발 같은 카니발 같은 카니발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8인승에서 10인승짜리 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신차 시장에 대한 공량 자동차의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를 6월 14일에 나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또 얘기해야 될 것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투자자들이 보셔야 되고 무조건 일론 머스크 말이 맞고 캐시우드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2029년이나 30년까지 안 써도 되는 돈이 있다라면 올인하면 무조건 10배인데 그렇죠 이것처럼 쉬운 세상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죠 투자는 분명히 하락할 가능성들을 존재해야 되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뭐 S&P500의 버블이 터진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예외 없이 모든 주식들이 영향을 다 폭락하죠 다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시기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겁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미국은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데도 지금 이자율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이자율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인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고가의 자동차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는 것 그래서 성장이 그렇게 더뎌질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중국 차의 공세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 무서운 중국 차의 공세에 테슬라가 얼마만큼 방어선들을 구축해서 이 방어선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꺾이면서 심지어 여러분 딜리버리 숫자가 계속 줄어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올해 작년에 180만 대 팔고 매출이 175만 대였어요 저는 매출은 무조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에너지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가 있기 때문에 매출은 무조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딜리버리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200만 대에서 머물 가능성 또는 190만 대 정도 떨어질 이럴 가능성 그러니까 180만 대보다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180만 대가 조금 겨우겨우 턱걸이해서 190만 대 그러면 이게 성장률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는 10%가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엄청난 시장에 충격이 올 거거든요 이럴 때는 기간 투자자들은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미래를 많이 믿고 계시지만 기간 투자자들도 한 40%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투자는 이걸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와 다르게 기간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식 10년씩 못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실적들을 내가지고 ETF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배당금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펀드의 이니저트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믿고 계속 가질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10배는 못 벌더라도 나중에 2배만 해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 투자자들은 충분히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이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항상 유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테슬라 관련해서 중요한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옵티머스는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제조업 시설을 다 자국 공장에 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워낙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문제잖아요 로봇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사실은 코로나를 끝으로 해서 세계화가 2국면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갖다가 하나의 서플라이어 국가를 중국 하나로만 단점으로 했더니 중국이 봉쇄 들어가니까 전 세계 공장이 멈춰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들 북한과 한국과의 갈등들에 의해서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에 하필이면 미래를 짊어질 AI 칩들 공장이 특히 TSMC의 대만과 한국의 삼성들 다 있으니까 이건 미국으로는 거의 지정학적으로는 미친 짓인 건 도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산업을 끌어나간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자고 전략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사이언스 액트해서 반도체법에서는 반도체를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 일본은 지금 일본으로도 가고 있고 유럽으로도 가고 있죠 이런 전략을 지정학적 갈등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왔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리쇼오링이 이뤄지면 제조가 미국에서도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배터리 공장도 짓는 거고 자동차 공장도 짓는 거고 여러분 태양광 건설 공장도 지금 미국에다 짓고 있는 거죠 이건 미국에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다 옮기면서 미국에서 일자리가 상실되면서 여기가 러스트벨트라고 일명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몰락한 중산층들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던 것이 민주당의 결과인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재직권을 해도 이 정책은 계속 갈 거라는 거고 트럼프가 또 이것도 재직권이죠 재직권을 할 경우에는 중국하고 이러한 리추어링 전략은 트럼프는 더욱더 과감하고 무식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감하게 더 할 거기 때문에 탈중국화 현상은 미국에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조업에서 옵티머스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이런 부분에서 갖고 제조 강국으로 계속 남고 싶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건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청년 실업도 좀 높아지는 것도 사회적 문제입니다만 중국에서도 또 여러분 뭡니까 인구가 이제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 인구 국가는 인도에 뺏겨버리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에서의 생산성 제조업에서의 효율성 즉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두 축으로 형성될 거라고 봐요 아무리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팔리고는 있어도 테슬라의 옵티머스까지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자국 내에 구축할 거고 이것을 대량 생산해서 저가의 휴머노이드를 만들면서 동남아라든지 남미로 또는 유럽 일부로 수출을 시도할 거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 1차 시장은 미국인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한국이나 이런 시장으로 시장을 넓혀갈 거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중국 중심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양극 체계로 가면서 대결하면서 하나의 암스레이스처럼 군비 경제처럼 큰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약간 옵티머스, FSE, 로보텍시 알아봤는데 또 약간 자동차 매출을 커버해줄 수 있는 게 에너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안 알아봐가지고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이제 한국만 지금 사실은 재생에너지 부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성장률이라는 것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스톡이 있고 플로어가 있습니다 스톡은 지금까지 누적된 거, 플로어는 흐르는 거잖아요 즉 아직까지 스톡 관점에서 보면 화석연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원이에요 그런데 플로어 관점에서 본다는 건 뭐냐면 최소한 2022년, 2023년, 2024년 새로운 전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의 경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통계는 생산되는 신규 전기의 90%가 재생에너지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90%입니다 여러분 태양광과 윈드죠, 풍력이죠 90%라는 건 여러분 플로어가 90%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는 플로어가 반드시 스톡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중국도 2023년과 2024년에서 80%가 넘게가 재생에너지예요 플로어 개념에서 본다면 신규 생산되는 전기관 이런 부분에서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AI의 4월 26일인가요? 저기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의 주커버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 시대로의 버들렉, 즉 병목현상은 미안하지만 엔비디아의 컴퓨팅 칩이 아니다 AI 칩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TSMC에서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메타는 제일 많이 사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에너지다 여러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애조를 갖고 있는데요 매년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요? 여기 들어갈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2014년 4월에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UN에 있는 에너지 기구죠 여기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할 에너지를 예측을 했어요 2022년 기준 464 테라와트C가 쓰이고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0 테라와트C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2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500 테라와트C가 어느 정도냐면요 원자력 발전소 57개를 신설해야 됩니다 2년 안에 57개를 어떻게 신설해요? 그러니까 AI를 확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AI 확장이 더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다 뭡니까? RE100에 가입되어 있어요 RE100이 뭡니까? 2030년까지 자사가 쓰는 전기를 다 재생회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도 RE1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RE100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에너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RE100 쪽에서는 로비를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CE100으로 바꾸자 이 R이 리뉴얼이니까 C는 클린이에요 클린 클린에는 해결료가 들어갈 수 있고 원자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원자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저히 R로는 우리 100% RE100이 뭐냐면 리뉴얼 에너지로 100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못 만든다 CE로는 100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지금 논의인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CE로 가더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난주 뉴욕타임즈에서 보고가 나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에서 즉 태양열이 많은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태양의 지역이니까 태양열이 얼마나 가능했어요 태양열과 윈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전체 에너지의 지금 캘리포니아의 40%가 커버되고 있어요 근데 딱 그때 만이에요 이것이 2022년까지의 일이었어요 2024년부터는 이것이 저녁 7시까지로 올라갑니다 저녁 7시까지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다 배터리예요 아 ESS를 저장해놨다가 네 이게 대용량 배터리인 거죠 이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는 대표적으로 시장 선도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메가팩이죠 왜냐하면 이때 저장을 해놓는 거잖아요 저장을 해놨다가 이때 쓰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저장해서 쓰면서 피크타임을 그래서 여기에도 이노베이션 여기도 스타트업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피크타임을 어떻게 7시가 아니라 이게 12시까지 가야 줘야 되거든요 피크타임이 7시부터 10시에 사람들이 밤에 더우니까 엄청나게 가정에서 틀거든요 이때까지도 사실은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플로리나나 텍사스도 마찬가지 요즘 텍사스가 요즘 캘리포니아를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공화당이 지배하는 곳에서 지금 재성이너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메가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2044년 24년 제가 책을 썼지만 12월까지는 이미 테슬라의 메가팩은 솔드아웃돼 있어요 생산 아무리 더 해도 다른 데 팔 수가 없어요 이미 예약된 데만 팔아도 돼요 여기에 주로 누가 삽니까? 애플도 사고요 호주도 사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메가팩을 사서 1년 만에 메가팩 구입 비용을 뽑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메가팩에는 AI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AI가 결합되어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는요 민간이 에너지를 살 수 있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기업이나 한전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것 그리고 한전이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생산 주체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한전이 최종적으로 팔더라도 다른 데서 사서 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테슬라의 AI는 단타 매매를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전기가 싸면 빨리 잽싸게 사고 0.01초에 구매를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완전 스케팅이네요 네 그래서 하이퍼스케팅을 해서 비싸지면 팔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해서 수익금을 돈을 벌어들여요 돈을 벌어들여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 읽을 쓰고 있지만 제가 인용도 해놨습니다 1년 만에 원가를 벌어들입니다 그만큼 메가팩 사업이 중요한 거고 메가팩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것이 테슬라의 메가팩의 매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그로스 마진이 23%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남습니다 23%는 대단히 하드웨어치고 물론 엔비디아의 H100이 78%라는 말도 안 되는 그로스 마진을 이거는 역사 이래 가장 우리가 넘볼 수 없는 78%고요 여러분 하드웨어가 23% 남아도 어마어마하게 남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0%만 남아도 그럼죠 메가팩이 23%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 공장이 지금 라인이 두 개가 더 증설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리고 상하이에서 삽을 떴습니다 상하이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 2025년 상반기의 공장 가동이라고 얘기하지만 과거 기가 팩토리의 엽기적인 8개월 만에 기가 팩토리를 줬던 것을 봐서 올해 말부터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 그래서 상하이에도 3개의 라인이 돌아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가팩 공장에서 3개의 라인은 6개의 라인이 돌아간다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차보다 에너지가 돈 더 많이 벌어져 줄 거다 에너지가 마진도 많이 남으니까요 마진도 많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봐서 에너지 사업은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폭력과 태양열은 대용량 배터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확장되면 될수록 이 부분이 커진다는 거고 이 부분이 커진다 보니까 CATL도 이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경쟁도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강합니다 경쟁도, 스타트업도 많고요 그래서 결코 녹록한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1위 업체로 테슬라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테슬라의 품질이 좋고 여기에 AI 비딩할 수 있는 오토비더라는 AI가 깔려 있고 이러면서 돈까지 원가 절감까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설치비까지 다 벌어들일 수 있다고 보니까 대단히 메가팩을 선호하죠 거기에는 오토비더라고 하는 AI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산업도 여러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월가에서는 이 부분을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에너지 사업의 지금 성장 속도가 이 책에도 제가 그래프로 그려놨듯이 대단히 빠르다라는 것 그래서 특히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지금의 6배 정도까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럼 대단히 크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의 라인 증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상하의 공장이 들어오고서 이것을 기가팩토리 자동차가 생산되는 것을 기가팩토리라고 하고 메가팩이 생산되는 것을 메가팩토리라고 합니다 두 개의 메가팩토리가 우선은 작동하게 된다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건 제3의 메가팩토리 제4의 메가팩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원 라인에서 이것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4680도 세컨드 라인, 서드 라인 지금 짓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원 라인에서 노하우가 완성되면 세컨드 라인, 서드 라인 만드는 건 대단히 빠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을 흔히 말하는 램프업이라고 하죠 양상 구간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라인을 증설하면서 그래서 양상 구간으로 지금 이미 에너지 사업은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테슬라의 매출 구조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AI가 핵심이긴 하니까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어요 드디어 역사상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앞서서도 H100 관련해서 엄청난 크로스마진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1월달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고 또 5월달에 엑시오스에서 미국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시스코랑 너무 비슷하다 주가가 급상승하고 급상승하는 기울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를 하면 시스코처럼 급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코가 급상승했던 것이 이제 2000년도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닷컴 버블이 발생하기 직전 어마어마한 인터넷들이 만들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면서 전 세계 동네 곳곳에 골목길 모두 곳에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VC들이 엄청나게 갖다 붙죠 여기에서 통신장비 시스코 거의 다 썼어요 엔비디아 지금 H100듯이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도 없었고 다 시스코에서 서버 장비 다 삽니다 통신장비 다 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스코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말 이 수요를 못 쫓아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가져갔던 기업들이 돈을 못 번 거예요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하면서 이 통신장비를 중고시장에 내놨는데도 이 중고시장에 나온 통신장비도 사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비극적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이 버블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스코의 주가도 폭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엔비디아하고 시스코 같으려면 엔비디아의 칩을 사가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메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왜요? GPU를 통해서 H100을 통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정말 메타는 저는 돈 있는 사람은 코끼리가 뒷걸음치다가 밟는다고 정말 원래 H100을 그렇게 많이 살 AI 시대를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메타버스 3개 준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틱톡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릴스를 도입하는데 여러분 릴스에 엄청난 GPU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스크롤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스크롤 패턴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동영상을 좋아하는지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동영상에 무려 60몇 개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맞추는 거에 따라서 어떤 영상을 추천할 것인가에 GPU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틱톡하고 경쟁하는 릴스를 도입하면서 2022년에 우리 지금의 데이터 센터에 곱하기 4개를 짓겠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주문을 여놓은 거죠 선주문 그 선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릴스에다가 다 쓰질 않고 어디다 썼냐면 라마라든지 자체 AI 개발에 써버린 거죠 이러면서 AI에 마치 AI 기업이 있던 것처럼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AI 기술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광고 효율을 높이면서 하이퍼 타겟팅을 만들어내면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사갔던 건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러면서 매출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과 아마존을 사가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즉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엄청나게 신규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재무 쪽에서라든지 또는 로폼 쪽에서 그리고 생산 공정 속에서 마케팅 쪽에서 엄청나게 비용 절감이 AI에서 만들어지면서 AI 산업은 저는 거품이 아니고 슈퍼사이클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경제 호환기가 10년 정도 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융합을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보면 아까 저희가 옵티머스 말씀드렸잖아요 AI와 로봇이 결합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로봇 산업이었다가 AI 로봇 산업으로 산업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로봇에서는 여러 번 하이엔드 칩 안 들어갑니까? 출원 칩 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 로봇을 다 연결하려면 클라우드로 연결하려면 여기에 H100 또는 블랙열백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엄청나게 NVIDIA의 칩들의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연간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얼마만 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도 AI가 지금 빠른 속도로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젠슨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권 AI라고 해서 주베린 AI라고 해서 밀리터리 군대에서 어마어마하게 GPU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The First AIO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탱크하고 전투기, 장갑차 심지어는 집차에도 고성능 하이엔드 칩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지어야 되거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져서 이거 망으로 돌려야 됩니다 왜요? 이제 보여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익스의 스타링크로 왜냐하면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통신 장비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원경 가지고 전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즉 인터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타링크가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면 항상 모든 병력기구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링크가 브레기븐 포인트를 2023년 하반기에 넘어섭니다 왜요? 모든 국방부에서 예약 주문 들어가서 스타링크의 고객이 된 거거든요 브라질의 아마존에 살고 있는 일분도 스타링크의 고객이 됐고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무선망도 못 깔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스타링크의 고객이 되고 있거든요 즉 외지에 있는 사람들 다 스타링크의 고객도 되지만 전 세계의 모든 국방부가 스타링크의 고객이 되는 거고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거고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것은 거기다 온프레미스 서버 깔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클라우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도 GPU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AI 워라고 해서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AI 스타트업들이 국방력들을 좌우하고 지금 일부 전문가들 논의에서는 원자력 폭탄이 공격력과 억제력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인 자산이었다면 밀리터리 자산이었다면 이제 AI가 가장 큰 자산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다양한 컨버전스 산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코하고 엔비디아는 분명하게 다르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소비는 분명히 있다 문제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인텔과 ARM이나 AMD가 얼마나 쫓아와서 이걸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거 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저는 2년 걸린다는 거예요 ASML에서 물건 주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인텔도 독일 정부에 정말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독일 드레스덴에다가 지금 공장 짓고 있고 또 미국의 반도체법에 의해서 가장 돈 지원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공장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ASML에다가 주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덜란드에서 그거 만들어서 여기 오는데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쫓아오기 위한 생산 공정을 만드는데 리드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럼 엔비디아는 또 2년 동안 누우느냐 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3년 4년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레미 그램톤이라는 영국의 투자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78%의 그로스 마진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레미 그램톤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비정상적인 자본주의라고 왜 경쟁자가 다 뛰어들어서 저렇게 마진 많이 남기는데 나도 저 마진의 일부 가져가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마진은 그 업계의 중간값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데 지금 매출만 성장해서 지금 전체 예를 들어 보세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여러분 엔비디아 매출의 8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1분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게임 시장하고 PC 시장은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에요 무려 전체 매출의 87% 90%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있고 AI 칩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 칩 시장이 커져서 매출은 앞으로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증가하는데 과거처럼 점프업을 막 소십배 하지는 못할 거고요 사실은 2013분기 3분기부터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2013년 3분기부터 이 매출의 증가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로스마진의 증가율이 앞으로 1, 2년 동안은 계속 저는 70%를 유지하거나 60%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3년 후에도 과연 그로스마진이 진짜 봉이 김선달도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의 그로스마진이 정말 저는 하드웨어 업체가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아닌 업체가 78% 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훌륭한 믿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칭찬입니다 정도로 정말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 떨어질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애플 얘기도 해보겠는데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해서 한때 또 살짝 시가총의 1위를 회복하기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테슬라나 애플이 소외가 됐었다 그런 평가가 많은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과연 애플이 AI 시스템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저는 WWDC 발표를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제가 주말에도 관련된 글을 A4 용지로 한 6장씩 2개나 썼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기술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지 플레이 그라운드니 녹음을 해주니 녹음을 요약해주니 이건 소비자들의 보기에 편의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애플의 주가가 바로 그때는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올랐느냐 사람들이 이 애플이 발표한 내용을 뭔 의미인지 잘 해석하는데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대단하다고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왜냐하면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그날 발표해서는 대단히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온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데 그러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걸 학습을 시키면 내 개인정보가 애플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을까 봐 저장하지 않는다는 걸 수없이 강조하면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보고 해석하고 바로 버리는 거죠 저장하지 않는 방식들을 갖다가 이제 온디바이스 즉 아이폰이라든지 맥에서 아이패드에서 직접 돌아가는 인터넷 연결업치도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크라우드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죠 즉 애플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거는 타사랑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만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 칩도 애플 칩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죠 엔비디아 칩에는 이런 부분에서 하고 이것까지도 안 되면 그때 가서 GPT-4O에게 물어보겠다 이것까지도 안 될 경우에 GPT-4O에게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단하다는 것이 뭐냐면 OS단에서 AI가 처음으로 결합한 겁니다 OS단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엄마가 공항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해야 엄마를 마중 가는데 늦지 않을까 시리가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의 앱에 접속을 해야 돼요 시리가 저의 일정 칼렌더에 엄마가 도착하는 시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정확하게 하려면 공항 앱에 들어가서 진짜 도착하는 시간이 연착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했겠죠 그 다음엔 또 뭘 켭니까? 지도 앱을 켜야 됩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부터 거기까지 지금 몇 시간 지금 가면 몇 시간 지금 교통 정체도 고려해야죠 이걸 고려했을 때 너 지금 한 시간 있다 출발하는 게 좋겠어? 라고 시리가 답변하는 겁니다 시리는 지금까지 답변할 때 절대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앱을 건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편해지죠? 그런데 여기에 적용한 LLM 거대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SML이라고 할 수 있죠 SMLLM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작년 10월에 미국의 커넬 대학하고 애플이 공개적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Ferret UI라고 해요 Ferret, 쪽제비 쪽제비인데 쪽제비에 Ferret UI라는 언어 모델 즉 AI를 만들었습니다 애플이 이걸 그리고 공개로 내놨는데 이건 뭐냐면 앱을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앱의 화면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앱을 작동을 시키는 거죠 지도 앱을 봐서 지도 앱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쳤을 때 나오는 그 정보를 화면을 스크린샷을 뜨듯이 또 아까 와가지고 화면을 읽어서 정보를 여기서 추출해내는 거죠 사람이랑 똑같네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사람이 눈하고 똑같은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AI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걸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쿠팡이나 이런 데서 배민에서 직접 아예 그냥 시리에 연결하는 것도 자발적으로도 해주겠다 안 해주면 이 Ferret UI가 들어가서 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쿠팡이나 배민에다가 물건을 배달시켰어요 음식을 몇 분 뒤에 올까를 여러분들이 앱 켜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리야 내 음식은 언제쯤 오는 걸 지시니? 그러면 15분 뒤에 도착합니다 오케이 세팅 들어가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리가 앱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잡아먹는 겁니다 앱을 지배하면서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원더풀하게 편해지는 겁니다 특히 저의 나이가 많으신 80인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입력해서 치우고 이렇게 잘 못하세요 예약 취소하고 이런 거 잘 못하세요 시리야 그거 예약 취소해줘 시리야 당근마켓에서 내가 지금 어떤 물건 12만 원 하면 구매하고 싶어서 걸어놨거든 너가 그 12만 원 되면 알아서 구매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부자들만을 위한 AI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15%부터 가능하거든요 아 프로부터 네 작년 거 샀으면 프로 나머지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럼 16이나 올해 말에 나오는데 16에서 막 되면 사람들이 내 건 안 되고 저는 되면 너무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이 왜 좋아합니까?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 15% 안 샀던 사람들도 바꿔야 되고 14% 샀던 사람들 13, 20, 20 다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돈 좀 있으면 또 통신사에서 보존 줄 거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A 부분에서 AI가 통합되는 부분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AI가 정말로 편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애플은 정말 OS랑 AI를 통합했다는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보고 실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하나 즉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바꾸고 맥을 바꾸고 아이패드를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부분에서 시장의 일시적인 성장을 또한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세상은 인터페이스를 장악한 곳이 시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인터페이스를 장악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어요? PC에 첫 화면 네이버 키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시작하는 관문, 인터페이스거든요 게이트웨이, 죄송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관문을 장악한 곳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이 관문 역할을 했었던 거고 지금 많은 경우엔 또 카카오톡이 관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여러분이 공유도 하지만 친구 생일 꼭꼭 떠가지고 친구 선물도 꼭꼭 안 보내기 좀 민망한 신부에서 선물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오픈 AI에도 저도 사실은 6월 첫 주에 있었던 글로벌 컨퍼런스에 제가 유럽에 있는 컨퍼런스에 갔다 왔었는데 오픈 AI가 발표를 하는데 오픈 AI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2023년 4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데 꼭 지난 주말에 있었던 축구 경기, 야구 경기를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본다는 거고 나 이번에 에어팟 사려고 하는데 에어팟 살까 아니면 딴 거 살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가방 사려고 하는데 너가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에어컨 사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지만 오픈 AI의 채취PT가 검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는 반드시 이쪽에서 공격할 부분인 거고요 시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예요? 구매예요 야 너 왠 분의 시리야? 너 이번에 베트남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근데 7월 달에 갈 거야 우길까 아닐까? 그럼 7월 달에 요즘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어디야? 나 거기 가서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오고 싶은데 가장 좋은 데가 어디야? 그러면 시리가 얘기해 주면서 예를 들면 거기서 또는 그걸 GPT-4O가 얘기해 주면서 거기에는 하나 여행사에 이러한 상품도 있고요 이런 상품도 있고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끊어서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면 여러분들이 일종의 앞에 세 개는 광고잖아요 클릭하면 거기에서 커미션을 GPT-4O에게 주겠죠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떠한 우리의 관문을 장악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를 첫 페이지 네이버의 첫 페이지 그러니까 시작 페이지 네이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작 페이지가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은 시리가 되는 거예요 삼성도 빅스비 부분을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삼성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은 구글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OS는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MS가 이번에 코파일럿 플러스 PC 냈어요 근데 윈도우즈 OS에는 AI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 코파일럿 플러스 PC 해가지고 코파일럿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기능 이 버튼 그거 버튼 없어도 앱 깔아 놓으면 앱 클릭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리콜 기능을 집어였죠 리콜 기능을 집어오 가지고 모든 화면을 스크린샷 떠 가지고 저장해 가지고 빠르게 검색해 줄 수 있는 근데 리콜 기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를 리콜 했잖아요 이것이 당연하게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왜냐하면 MS가 이거를 저장해 가진 않겠지만 해커들이 완전히 이거는 그냥 금광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혹시 스크린샷에 제가 타이핑하고 있는 비밀번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저장해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MS가 이 출시를 늦춘 거거든요 리콜이라는 기능은 이런 부분에서 MS는 조금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근데 MS도 애플을 봤으니 MS도 내년 정도에는 OS에 통합하는 AI를 선보일 거다 라고 우리가 과정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리에게 예를 들면 이러한 편한 내 친구는 보니까 당근하고 배미를 갖다가 시리로 조작하고 있는데 저는 일일이 막 늘리면 더 안드로이드 폰이 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안드로이드 신용도 여기에 반드시 대응할 거라고 보는 거고 사실 그 기술을 이미 서클 투 서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화면을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 또한 안드로이드에서 내년 정도에는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는 스마트폰이 관문이 보이스 즉 시리나 빅스비가 될 또는 제미나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의 질서 재편들 여기에서 네이버도 검색하니까 사람들이 물건 검색했다니까 네이버 쇼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같은 데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식 저 같은 면은 저는 진짜 안 삽니다 죄송합니다 네이버 마트간에 엔비디아도 다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에프리아라든지 테슬라 확실히 별들의 전쟁이 좀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고 이런 기업들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샘 알트만이 현재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V 역사로 보면은 흑백 TV 수준밖에 안 왔다고 그랬어요 흑백 TV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고 있는 거고 근데 전쟁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칼라 TV 나와야 되고요 LED 하면 나와야 되고 올레 하면 나와야 되고 스마트폰 나와야 되고 아주 갈 길이 멉니다 AI 전쟁에서 주식시장에서의 승자 지금 저는 엔비디아라는 건 100% 동의해요 지금 금강 캐야 되는데 지금 딴 데서는 곡괭이 하고 있는데 굴착기 준 거잖아요 그러니 굴착기가 안 팔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굴착기만 금강산업에서 번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굴착기도 계속 번성할 겁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AI 시대는 이제 흑백 TV 시대를 통과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업의 승자가 패자가 뒤바뀌는 이러한 역사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시장은 여러분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관심 갖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끝으로 뭐 중간중간에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출시된 신간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는 초반에는 테슬라의 전략 변화를 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분석을 그래서 1분기 실적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2분기 발표가 또 7월달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6월까지 해서 2분기 발표가 7월 말에 있을 텐데 그것도 써가지고 2세라든지 또는 이걸 사신 분들에게 어떻게 추가로 주는 방식을 어떻게 고민해서 지금 하고 저는 계속 분기별 주가 실적을 보면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저는 뭐 단타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능력도 없고 전문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로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이 어떤지 그 다음에 테슬라가 여러분 리듐 정제소도 있습니다 즉 이런 수직 통합을 하는 리듐 정제소에서부터 테슬라가 하고 있는 전기 모터의 능력이 어떤지 여기에서 희귀 금속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여기에서 기가프레스의 능력은 뭔지 여기에서 언박싱 프로세스의 그러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가 이 이더넷으로 해가지고 이 중간에 전선줄을 줄이는 이런 능력들은 무엇인지 뭐 정말 셀 수 없이 이 프로덕션 프로세스에서의 테슬라의 혁신 그래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생산 단가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도 생산 단가가 계속 여러분 판매 비용이 내려가도 생산 단가가 내려가면 수익률은 유지될 수 있고 물론 지금은 판매 비용이 더 내려가서 이 비용 절감보다 지금 수익률이 감소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더 안 내려간다면 계속해서 생산 단가는 여러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생산 단가가 이 부분이 테슬라의 혁신의 능력이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가 The best part is no part라고 했어요 최고의 부품은 그 부품을 없애버리는 거다 그 철학이 어떻게 엔지니어 컬처가 있는지를 서술했고 그 다음 장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에 어떤 속도를 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은 캐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BID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BID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인지 성공 방정식은 무엇인지 그래서 왜 우리가 BID를 무시하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테슬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 국면 쓰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에는 FSD의 AI 기술력이 무엇인지 옵티머스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AI 능력이 테슬라가 어떻게 다른 곳과 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다 다른 게 있어서 종합 백과사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니까 이 책이 달라 보이긴 하네요 표지면 무엇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단지 테슬라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테슬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연관 산업이라든지 경쟁자 여기까지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테슬라라든지 다가오는 AI라든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싶다 투자로서 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필독서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저도 사실 추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무튼 간에 방영석 박사님 좋은 내용 많이 나눠 주셨는데 한번 보시고 좋은 그런 영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경수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